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어떻게 사기친 걸 어떻게 그렇게 발견해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발견한 것이 억수로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사기를 발견했는데 초창기에는 크게 기여하신 분이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완결판으로 여러분들 확정적 사실로 만드는 데는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한 겁니다. 두 사람이 기여한 것은 그냥 거역할 수 없는 사실로 땅땅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내부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덕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해도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기에 발각이 되더라도 수사 한 번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이 안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 보시죠. 여기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다 이야기.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 작업인 겁니다. 그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도 투표지 투입입니다. 이 두 개의 부대가 양동작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00%의 이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중에 70에서 90%인 게 뭔가 아니까 덕표수 조작에 의한 전산조작에 의한 덕표수 조작입니다. 그래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초창기에 그 이후에는 제야전문가 공의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기여한 것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문정권 하에 치러졌던 모든 공직선거와 윤석열 정부 하에 치러졌던 모든 공직선거의 7번이 모두 다 조작이 됐다고 이렇게 그거를 확정적 사실로 만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공의 제야전문가에 돌아가야 될 겁니다. 예상하건대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의 3번의 공직선거도 7번의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조작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건 뭐 미래일이니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이 소위 개수한 센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거조작범들은 자신들이 세운 승리를 위한 선거시나리오에 따라서 정해진 후보벨특별소를 만들었다 제조했다.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일정한 양의 위조투표지들을 투입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후보벨특별수와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숫자가 일치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제출했는데 재검표장에서 투표함을 까보니까 거의 전부가 뭡니까 위조투표지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와 실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득표수의 불일치 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을 해당하는 70에서 90%를 차지하는 바로 선관위 주도 범죄 선관위 주도 후보가 받은 득표수 조작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샅샅이 공개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책입니다. 상반기에 발표한 도둑놈들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권이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 실어진 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재인의 대표작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작인 겁니다. 이 두 권을 종합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질 세 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누구든지 뭡니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예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리 뭐죠? 미리 드러낸 것.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조작범들은 행동대원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숫자에 손을 댔을 경우에 그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숫자의 특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남겨진 흔적이 얼마나 질기고 강하고 위력적인 것을 선관위 관련자들이 알았더라면 감히 공직선거에서 이처럼 무자비하게 조작을 감행하였을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식자들이 크흠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이 남긴 흔적의 여러분들 중요성을 지적한 인물이 소설과 복근시가 거의 유일합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영하 명기대 물리학과 교수 정도죠. 선거조작범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당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는 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실물 위조특표제 투입이라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 봐주고 고맙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다물어 주고 항상 선거마다 도덕질을 당하는 국민의 힘도 입을 다물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긴 겁니다. 에이 너희들이 이겼다. 너희들 승리했다.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좀 찜찜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화장지를 들어가서 화장지 사용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왜? 덕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덕표수에 남아있는 조작의 흔적들을 아무리 뭡니까 샴푸를 쓰고 비누를 쓰더라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공산품 제조처럼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선관위에 위임한 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여러분들 명령을 거부하고 본인들이 제조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너무 몇 번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종로구에 이낙연과 한규환이 맞붙었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당연히 선관이 제조품입니다. 국민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차익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종로구에는 17개의 동의했습니다. 황교안은 항상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이낙연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표를 얻었으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이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훔쳐가지고 더해줬기 때문에 거의 얼추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술작품이고 공산품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도독질이죠. 이건 도독질을 한 겁니다. 표 도독질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국 선거관리내 표를 도독질한 여러분들 이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도독질이지 여러분. 이건 예술작품이고 이건 뭐죠? 공산품이지 이건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동이 승인재 2동입니다. 승인재 2동이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9.4%만큼 표를 훔쳐가지고 이낙연이 함께 10.4% 정도 더해줬네요. 그게 제3의 후방을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한 겁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조작규모, 득표소 조작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로구에서는 동이 17개고 투표수가 60개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여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투표소의 모든 투표소마다 다 같은 조작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6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더불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2분의 1의 60승입니다. 2분의 1의 60승이 확률입니다. 아마 수십억 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런 확률이 4.15 총선의 종로구에 일어난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해놓으니까 이 보시죠.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차이카 그래프고.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2016년 종로구 선거입니다. 이게 차이카이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그리고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뭐죠? 훔친 데는 마이너스고 공짜로 받은 데는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3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언론인들이 모두 침묵하는 것을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다 아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지만 저마다 이익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본다.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일이 너무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통계학의 대델과 같은 것이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이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 머물려함을 뜻한다. 때문에 대통령 국정지지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깨끗해야 천명대의 표본수를 갖고 사회 전체의 여론조사를 행하고 있다. 선계의 경우 포본수가 수천수만 수십만 대는 수백만 일이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 대수의 법칙은 그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투표자라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경우 사전투표라는 표본집단 1과 당일투표라는 표본집단 1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사전투표로 구성되는 표본집단과 당일투표로 구성되는 표본집단에서 거의 비슷해야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외부의 개입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율이 당일투표 투표를 크게 다르다면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해 봐야 된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종로구 사례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일어났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났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있게 될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사례입니다. 나라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이 여러분들 엄청난 죄악을 덮은 그 업보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성세대와 후손들이 얼마나 비용을 치우게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편했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드렸는데 또 내일도 연휴니까 연휴 동안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거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부정성 헤브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기 이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께서 요즘엔 영상이 너무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독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토요일도 똑같이 선거방송을 아침에 6시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본인이 또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긴 정치 세력들도 참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빌붙어 가지고 공직자로서 선거 사기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 소위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이런 선관위의 관련자들도 정말 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 이야기죠. 이렇게 하늘 아래 부정선거의 실상과 재상이 더 이상 까발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침묵하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당대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은폐하는 데 기한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훈, 김선수,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을 수가 없으면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공직자들을 보게 되면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선거부정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또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쪽에 서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이 문제를 놓지 않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